아 오케이 보자 현준이가 진동과 영혼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현준아 현준이는 왜 잘 안되요?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할 줄 알아요? 현준이는 공부를 안했다는 얘기는 안해도 다 알기 때문에 안했는거죠 그쵸? 이제 좀 괜찮아졌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응? 뭐라고? 잉크야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은 뭐죠? 글자 이름은 G죠 그리고 소리는 쥐가 내는 소리는 쥐가 내는 소리는 쥐하고 그 소리 나죠? 그 쥐 갔다 했어 쥐는 그 쥐 여기서는 그 소리 나죠? 그 다음 A가 내는 소리 4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더라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2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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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에 에 에 내고 있죠. 그럼 여과의 소리가 뭐예요? 여과의 소리가 게이 t는 t 얘가 소리 안나서 합쳐서 뭐다 게이트죠 게이트 게이트 게이, 그 다음 얘는 무슨 소리나던가요? 그렇지, 거우트죠 거우트 거우트 그러면 o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옳죠 oa가 오우 소리 내는 거죠 거우트 거우트 oa는 오우 소리 냅니다 거우트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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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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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숙제 다 했는거 선생님한테 이따가 주고. 글자이름이 뭐에요? 이 글자이름 선생님이 알려주면 다음번에 알거야? 선생님한테 말해줄거야? 나 이번에 알려준다. 다음번에 선준이가 나한테 알려주자네. 글자이름은 I야. I. 글자이름은 I예요. 그 다음 이 글자이름은 뭐야? N이야? M이야? M이야? M은 여기 있구요. 이게 M이구요. 얘는 N이에요. 이 글자이름은 뭐야? K. 이 글자이름은 뭐야? 형준이 알파벳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알파벳 읽기부터 하자. 알파벳이 아직도 안되고 있으면은. 선생님 알파벳부터 해줘야 되겠다. 그치? 근데 니가 알파벳을 처음 하는게 아니잖아. 응? 알파벳은 이제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 어떤 글자를 보여줄건데 그 글자이름이 뭔지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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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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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R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R T E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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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o-s-u-s-u-r-u-r-s-u-n-u 한번 해볼까? tbn tbn nbd bdn nbd d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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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bv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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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kvvvvvvvvnbi 비비비비비 디디디디디 계속 요 eh q q q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QG, I, G, F, T, F, T, G, F, D, F, D, F, 자 현준아 우리 알파벳 빨리 익히자. 패드하시고 체크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별아 마지막 페이지 저번 책 집에 가져가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자꾸 여기 놔두고 가지 말고 거기서 꺼내. 거기서 가져간거지? 응. 그리고 가져가야 될 책도 있을텐데 아마. 아 거기 꽂혀. 아 너 오늘 원래 수업 아니지? 어제 안 와서 온거지? 어? 너 월? 잠깐만 나한테 엄마한테도 얼마나 화기했는데. 어? 어?